유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아크부대에 찾아서 우리 장병들 격려했습니다.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 여기 무겁다니까? 무겁습니다. 야 멋지네요. 사망여우 많나요?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죠? 그러니까. 벌골. 벌골 다. 아니 난 주로 동물을 좋아하니까. 부대원들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저희 부대원들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억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부로 명예 아크 원인 되시겠습니까? 우리 여사님도. 예. 벌골 있습니다. 셀프. 셀프였습니다. 하나, 둘, 셋.